어제 오후 9시쯤 홍성군 지역 개표가 진행되던 홍주문화체육센터에서 봉인지를 떼었던 자국이 남은 투표함 여러 개가 발견돼 개표가 2시간가량 지연되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. 총란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사전투표 당시에 썼던 투표함을 본 투표 이래 다시 사용하면서 발생한 일이라며, 참관인들에게 사전에 봉인지를 뜯거나 하는 행위가 없었다는 점 등을 현장에서 소명하고, 이상 없다는 내용으로 개표를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투표함 인수 인계 과정에서 봉인지를 뗀 자국이 제거되지 않은 것을 걸러내지 않고 투표함을 재활용한 것 자체가 문제이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정관위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.